도전! 바로 가보겠습니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 의리가 없어가지고. 도전! 근데 이거 사기 같은데? 도전! 도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청년다방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사실 여기가 좀 긴 떡으로 유명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신매료가 나왔대요. 엄청 매운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까지. 도면 외고.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어? 이건 맵다. 맵다운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 맵대요. 이를 갈고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도전 1단계는 기본이라 신라면 맵기 정도. 맥질들을 위한 신라면 맵기고요. 2단계는 조금 더 올라와서 신경이 됐죠. 3단계가 두 떡볶으면. 4단계가 핵. 2단계. 이렇게 서있고. 1단계가 신라면이면 얼마나 매운 거지? 그러면 단계별로 하나씩 봐주세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핑도 많지 않아요? 4단계는 그냥 주시고요. 3단계는 차돌. 2단계는 순살치킨. 1단계는 옷장. 그리고 치킨도 맛있겠다. 치킨 지금 이거 두 가지 정도 있고요. 지금 예쁘게 신메뉴. 이것도 신메뉴예요? 그럼 이거 치킨 이것도 두 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된거iz. 그다음에 such. 그렇죠. 쉬는 어디서len 거 момент이대로. 3단계예요? 네? 이게 3단계예요? 와 색깔이 뭐야 이게? 색깔이 무서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에이드도 마셨는데 에이드도 좀 먹으세요? 콜라봉, 청포도, 열대가 이렇게 3가지만 했는데 어떤 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뭐야 색깔이 뭐야 무서워 1단계도 지금 엄청 빨갛거든요 치즈를 와 치즈 토핑도 오징어 토핑인데 이게 오징어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매운가 근데 이 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딱 신나는 정도로 살짝 알싸하고 약간 매콤한 정도? 너무 맛있다 소스도 엄청 맛있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치즈 치즈를 좀 자를까? 오징어도 한번 잘라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나와요 잘라서 치즈에다가 오징어 너네 처음부터 잘라서 오징어 각자에 먹다가 확 매울 때가 좀 있어요. 1단계도 좀 매운데? 이게 매운 치킨이래요. 청년 다방이 순살 치킨이 유명하잖아요. 소스까지 하니까 더 맛있다. 매콤한 맛이 있긴 한데 막 엄청 매우는 것까지는 아닌데? 라면. 라면 좀 맵게 생겼다. 잠깐만. 1단계가 왜 맵지? 이게 에이드예요? 뭐야?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원래 그 청년 다방 떡볶이 소스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밥맛을 저희가 빼고 이번에 다른 컨셉으로 아 진짜요? 아 소스가 다른 거예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도 매운 거 못 먹어서 개발랑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청년 다방 떡 긴 거 이거 먹으면서 아니 밀떡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마다 신선한 떡을 가져온 거예요. 아침마다 신선한 떡이 재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만들게 스쿠비 주스는 낮지만 체감상 매운 4단계가 신길동 짬뽕만큼 신길동 짬뽕만큼? 4단계가 3단계 3단계 특기사 있죠 있죠 아 정말요? 김희상궁 한번 준비돼있죠 매운 거 잘 드시는 매운 거 정말 잘 드세요 저한테 다 최고 최고 1단계 클리어 1단계 클리어 2단계 어떻게? 먹어야죠 제가 매운 걸 못 먹지만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렇게 보니까 막 틈새라면도 불닭도 뭐 막 신길동 매운 짬뽕이나 뒤진다 돈까스 이런 거 다 먹어봤거든요 매운 거 매니아입니다 이거 약간 치킨 퀄리티가 떡볶이집 치킨이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면 치킨집 퀄리티에요 위에 마늘 후레이크랑 되게 잘 어울리고 소스가 약간 매콤한데 되게 약간 달달하면서 매콤해가지고 이거 진짜 소스 자체도 되게 맛있어요 청포도 먹어봐야지 여기 밑에 알갱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농도가 적당하다 달고 맛있어 알갱이 쏙쏙 나와요 사실 원래 여기가 기본적으로 치즈랑 면이 이제 다 들어가는데 라면은 너무 매울 거 같아가지고 1단계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와 잠깐만 치킨 담그지마 아 근데 이미 다 담겼어 또 이번에는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살짝 먹어볼게요 맵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소스가 진짜 맛있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진짜 맛있어 우와 진짜로 이런 입에서 약간 악마 같는데 불닭이라며 단체 사기가 아니에요 혹시 제가 못 먹으면 드셔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 예 예 예, 이제까지 렌즈 받아 놨을 거야 말타까 혼을 줘 우와, 감사합니다 와! 쿨 다방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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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못해 나 진짜 못해 저희 쿨 다방 좀 진짜 저는 2단계까지는 그래도 이거 하면서 조금 는 것 같아요. 매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만떡! 잠깐만요.. 누가 더 악마가 되는지 알지.. 악마를 보았다 이건가.. 2단계까지는 보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거 어디에 먹어? 1단계는 매운 거 어느 정도 먹는다 하는 분들이 드시기 딱 좋을 것 같고 2단계는 약간 불닭볶음면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단계부터는 먹어봐야 알겠지만 먹기가 두렵네.. 3단계는 어디에 먹어야지? 1단계는 안 되려, 2단계는 좀 더 맛있게 먹어야지? 소스가 진짜 맛있다.. 2단계는 안 되려.. 소스가 진짜 맛있다.. 2단계가 정말 맛있다는 것 같아.. 3단계는 안 되려.. 2단계는 안 되려.. 4단계는 안 되려.. 4단계는 안 되려.. 사람이 매워 죽어가고 있는데.. 3단계가 더 살려.. 3단계는 안 되려.. 입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힐 겸 이거를 먹겠습니다. 버터치킨이라는 신메뉴인데 버터랑 치즈가 들어간 건가? 너무 맛있어. 이거 매운 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조합 대박이겠다. 진짜 완전 맥주각이에요. 근데 치킨이 진짜 전문점 같다. 3단계 도전! 밑에 떡볶이 많았다. 와 색깔이 달라. 무서워. 얘는 진짜 그냥 떡이 빨간색인가 얘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먹어볼게요. 하나만. 아 근데 맛있는 냄새나는데? 매운데 맛있는 냄새 같이 섞여나. 한 번 먹어볼게요. 와! 흑 기사님. 흑 기사님. 와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걸 드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매운 게 거기서 보기 안에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괜찮은데? 어? 원래 못 먹어요. 잘 드신다면서요. 진짜 못 먹는데 거의? 매운 거 원래 직원들이 장난을 쳤는데 원래 매운 걸 아예 못 먹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괜찮으세요? 이거 진짜 매운데? 네 근데 먹어보니까 먹을만은 하다. 응? 네 먹을만은 하다. 이거 진짜 매운데?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거 같은 게. 4단계 주시죠. 진짜요? 응. 왜 저래 왜 저래? 아 그러면 저 대신에 좀 맛 표현 좀. 3단계랑 많이 매울 줄 알았는데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딱 그 정도 맛있게 매우는. 오? 오? 이거 이게 데미지가 쌓이는데? 인증이 바짝 걸어요. 아 혹시 여기 직원 오긴 해요? 구매물류팀에 조성주라고. 아니 매운 거 잘 드시는 거 같은데. 하나 더 먹어볼까? 아니 이걸로 이걸로. 아 그걸로요? 이걸로. 아 저거. 고소기과 막 찬양 찬양 찬양. 응 응. 고소기. 와 이거 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드신 거지? 연결수. 진짜 매운데? 차돌이 진짜 더 맛있어. 떡보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차돌이. 우리 집에서 떡이 맛있어. 차돌이 진짜 맛있어. 그죠? 네. 3단계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잘 드셔가지고. 누구든 오셔가지고 도전할. 네?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어 진짜로. 절대 미치지 마세요. 제가, 제가. 제가 못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면. 저희 4단계는 너무 매워하시니까. 도전 잘하자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4단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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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수박 하나만 더 주실게요. 일단은 그러면 두 개는, 두 개는 먹자. 하나 더 더. 하나 더 더. 하나 더 더. 하나 더 더. 하나 더. 하나 더. 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한 잔. 아. 아 posiçãoía. good. 잠깐만요, 나 이거. 와, 못 먹겠어요. 저는 연고 개발팀 김혜미입니다. 냄새 맡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빠져주세요. 네. 뒤에 있잖아, 잘 드시는 거. 비엔나? 비엔나 받고 있어. 왜 비엔나? 괜찮아, 괜찮아. 아직 쉬워야 되네.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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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거 다 뺏어요. 응, 좋은 거. 나 이거 손방했다. 나 이거 손방했다. 나 이거 손방했다. 나 이거 손방했다. 수영이, 그 부분을 죽는 거 같다. 운영팀 김혜진입니다. 진짜. 낯 gez phenomena of the turkey. 뺏어. 별로 안 매운 거 같은데요? 맛있어요. 어, 그럴 리가 없네. 비엔나가 없는데요? 별로 안 매운 거 같은데요? 오오오오오. 그러니까 이어서 보니까 더 매워지는 거 같아. 대박이네. 더έλ 메워지잖아. 아기». 여기까지만 가지고stad다. 목이 아파요. 그만해. 안녕하세요. 메뉴 개발팀 이하영 매니저로 합니다. 됐나요? 치즈가 많이 남아. 치즈 먼저 많이 먹어볼게요 아 그래 개원하신 분이 계시면 제발까 석찌이 2단계하고 차이는 진짜 커요 석찌이? 네 안 매우세요? 맵기는 한데 매워요 진짜 괜찮으세요? 또 남은 물인가? 말 드셨잖아요 이 정도만 먹고 매워요 매운데 괜찮아요 근데 매워요 매운데 괜찮아요 할게요 제가 기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계획팀의 직점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많은데? 오 생각보다 많아요 다들 생각보다 안 되셨네 안 매워요? 잘 먹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매운 걸 진짜 좋아하는데 개발한 거 가장 행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매워도 매워 저도 저분이 패스테이 가지고 한 거라서 저도 저분이 패스테이 가지고 한 거라서 표정이 변하고 오지 표정이 변하고 오지 그래서 1단계부터 매워진 거예요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계 남자로 고맙습니다 우계 남자로 고맙습니다 우계 남자로 고맙습니다 진짜 몇 개 안 남아있어 진짜 몇 개 안 남아있어 근데 또 살짝 국물을 먹어줘야 아 왜 저래 진짜 진짜 진짜로요? 지금 나고 있었어? 운전하셔야 돼요 기름이 맛있어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에 cię 드디어 근데 왜 저러야? 아하하하 멋있다고 다 했는데 멋있다고 다 했는데 가야 돼 열심히 산다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열심히 산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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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걸 했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일단은 소스가 진짜 확실히 맛있었고 단맛도 빠지면서 감칠맛도 되게 좋고 진짜 매운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일반 떡볶이도 있고 그리고 저 감자돌이 모델맛 떡볶이가 또 되게 맛있대요 아무튼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맛보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